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리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루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서두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한 그런 시편입니다 본문은 매년마다 이스라엘에서 이 신년에 신년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찬양의 시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전반부를 보면 온 땅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밝고 힘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이 글서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예표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앙의 왕에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만앙의 왕 되시고 참된 왕 되시는 예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창조주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 마땅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하신다 말씀을 했어요 10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했습니다 10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요 찬송 중에 인마누에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 본문의 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손바닥을 치고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래고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요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요 즐거운 마음,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찬송할 때도 있지만 혼자 있거나 함께 찬송할 때는 힘있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정말 주위의 방해에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왔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루의 모든 삶이 시작에서부터 또 과정과 하루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화라 그랬습니다 실패자 야곱에게 승리자인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능한 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세기 3장의 문제로 영원히 실패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또 그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서를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인생에 참된 왕이 예수서가 맞독한다면 그 예수서를 바라보면서요 그 예수서를 굳게 의지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호자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바로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는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되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응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보호자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0편 103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사라져요 참된 기쁨과 행복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